2부에서 시작하는 중 무티라드로몰 5 플러스 기술로 더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히가바잇.. 이거 더 들어갈게 없는데요 지금? 자 직스와요 직스와요 제대로 안들어왔구요 직스와왔습니다 직스와왔습니다 자 리신 빼고요 직스 마무리 레오나 마무리 아 직스가 정말 조하는 드림이죠 이야 이거 까지 견멸 욕심나요 돌아가죠 정조준 마무리 라인전이 되거든요 자 결정의 시간 암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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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암빠했어요 정암빠했어요 정조순 리신등장했어요 베인풀이에요 베인풀이에요 자 암홉은 애니 직스는 타보가고 있습니다 야 잘 차렸네요 아 선고 스턴 리싱 살았어 당겨오고 아 안 맞았어요 야아 어 맞았어요 이즈리얼 레오나 들어왔지만 아모무 아모무 들어가면서 체력이 다 빠졌어요 어 이즈 애니 이야아 애니 애니 트리플킬 같이 죽어야죠 그렇죠 이야 그라운드 아래 아 롤 재밌다 롱파한다 롤 재밌죠 롤 롤